오늘의 위스키잔 슈피겔라우 웨이스버거 애니버서리 다이제스티브 와인잔 디시인사이드 위스키 갤러리를 눈팅하던 도중에 쿠팡의 특가가 떴다고 해서 해외 직구로 바로 구매를 하였다 이것저것 할인 먹이고 하니까 4개에 무려 4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500년 전통의 슈피겔라우 회사에서 독일의 기술력을 가지고 크리스탈 재질의 잔을 만들었는데 가격이 1개에 만원 와 이거 못 참지 하고 질렀는데 받아보는 순간 더 마음에 들어요 제가 최고의 가성비로 뽑는 루이지 보르미올리한테도 안 밀릴 것 같습니다 본래 목적은 와인잔으로 나와있는데 홈페이지 자체에서도 위스키 버번, 브랜디, 호밀, 스카치 등에도 어울린다고 하니 이런 목이 긴 롱스템 잔에는 확실히 섬세한 이 보모 25 같은 소리 참 잘 어울리죠 위스키는 맛뿐만 아니라 시각, 후각, 미각 등 갬성으로 드시면 더욱 즐겁기 때문에 저는 좋은 위스키도 중요하지만 좋은 잔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 만원의 행복이 충분히 가능한 잔입니다 식기 세척기 세척도 가능하고 꽤 튼튼한 것 같습니다 광고는 환영하지만 광고는 아닙니다